마지막 스킨십은? 얘기 안 해도 없어도 벌칙? 질문이 뭐 이래? 아 이거 누가 사온 거야? 야 이 정도면 순한 맛이야 뭐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없으면 그냥 벌칙해 전원? 벌칙? 원샷! 지금 완전 토할 것 같은데 나도 못 마시겠어 팬님 진짜 저도 죽을 것 같아요 벌칙이 너무한 거 아니야? 그럼 대답하면 되잖아 간단해 스킨십의 기준이 뭔데? 요즘 초대들도 다 아는 걸 물어보고 있냐 이성끼리의 터치와 진도 남자가 있어야지 주변에 남자가 있어야지 주변에 아무리 생각해도 최근에 한 스킨십은 없다 에이 성별이 남자라고 다 남자가 아니니까 하하 미안해요 둘 하하 그게 스킨십이 아니라고? 왜 그래 원경태 분명 다 벗고 있을 거 볼 거 다 봤잖아 뭘 벗고 있어? 뭐라는 거지?